자 아까 수업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needs are relatively predictable 자 animal particular animal needs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특정한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 뭔가 어떤 특정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특정 요소들이 are relatively predictable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정보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뭔가 이런 요소들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예측 가능한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they are predictable based on the past 과거에 근거해서 과거에 근거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누굴까요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여기서는 그 요소들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근거해서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것들 그 기본 요소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 지금 땡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땡땡 요 땡땡 콜론이라고 했어요 콜론 그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나 즉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based on the past 과거에 근거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그건 바로 what an animal's ancestor need 자 그 동물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 she is likely to be what the animal also needs 다른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해당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일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be likely to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be likely to 그렇죠 뭐뭐 하기 쉽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뭐 말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인데 가능성 경향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 자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뭔가 에로아이가 붙었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걔가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그 부정보사 계열 애들이 아니야 그래요? 안하면 되죠 여러분 번역리를 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고 상세한 어휘를 다 체크해갖고 해석해가면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인 거지 예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 이거를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게 만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if is likely to가 해석이 안 돼? 그럼 안 하면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니? what an animal's ancestor need 그 동물의 어떤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었던 것이 is that animal also needs 그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야 라고 내용이 바로 연결이 돼버리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해석이 되는 게 이 비동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고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더라 자 둘 다 지금 what이 사용이 됐습니다 둘 다 지금 what이 사용이 됐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죠 체크하십시오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ancestor가 필요했던 건 과거 시제라서 과거 시제를 썼는데 해당 동물이 필요로 하는 건 현재 시제라서 현재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animals and sisters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설명했죠? 네네네네 난 넘어갈게요 순간 what 지목한 거랑 뭐 이런 거죠 순간 까먹었어 네 지목했죠? 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3번이라는 결론이 이게 되겠죠 taste differences therefore can be hardwired 자 이 맛선호라고 하는게 아주 hardwired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져 있다 아 타고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게 좋겠죠 즉 맛선호라고 하는건 기본적으로 taste 이거는 타고나더라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쵸 사실상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인거에요 자 1번에서 처음으로 뭔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요소들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1, 2의 문장을 가지고 3번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3번 문장 자체를 빼버리고 이 문장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요 혹은 이 문장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겠구요 옛날식이라면 요 문장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 뭘 할 수 있어요 네 ABC 순서배열 문제 있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consider sodium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3번 문장에 대한 예시가 등장하죠 자 sodium sodium 이라는 단어 자 나트륨 이라는 단어로 지금 소금 이렇게 사용이 되어있잖아요 그죠 저 sodium 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은 sodium 소금이랑 소우랑 같으니까 그냥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뭐 나트륨의 뭐 무슨 그런 항문명이겠죠 그죠 나트륨의 항문명 같은 걸 거예요 자 이 sodium 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바디 오브 테레스트 리얼 벌토브레이트 육상의 이 척추 동물들의 the bodies 신체는 including those of marmers 그죠 뭐 포유류의 신체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어있죠 those of marmers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체크가 이미 되어있듯이 여기서 those of가 가리키는 건 이 앞에 있는 bodies가 되겠죠 즉 어 포유류의 몸을 포함을 해서 포유류의 이 신체를 포함을 해서 어 육지의 척추 동물들의 몸은 기본적으로 tend to have a concentration of sodium nearly 55 50 times 자 뭘 갖고 있느냐 하면은 소금의 concentration 농도를 갖고 있는 거야 50 times 50배의 농도를 갖고 있대 그렇죠 그럼 뭐의 50배인지 나와야 되겠죠 that of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 plant 지상에 주된 producers 생산자인 식물의 death 여기서 말하는 death은 주 앞에 있는 concentration 농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death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기 있는 concentration을 가리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 거야 이 death은 저 위에 있었던 것처럼 element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다 앞에 있는 nose는 body를 가리키는 거고 death은 concentration을 가리키는 거에요 거지는 50배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추가 설명이 나올 거야 this is in part 이건 부분적으로 그렇죠 이건 부분적으로 because vertebrate evolved in the sea 척추 동물이 그렇죠 어 바다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and so evolved the cell 이 진화된 세포가 그러니까 세포를 진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 세포를 진화시켰지 depend upon the ingredients that were common in the sea 바다에서 흔한 성분에 의존하여 얘를 진화시켰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소우디움 소금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면서 아 척추 동물이 그렇죠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를 세포를 자 우리가 포함하는 소우디움 나트륨에 근거해서 진화를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 셀이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기 위해 depend 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지금 형용사인데 만약에 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왜 뒤에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냥 앞에 위치이디가 생략됐겠거니 정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알았죠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아요 아 위치이디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알았죠 팬이 또 얇아져버렸어 자 그래서 어떤 성분이니 하면 하면서 또 설명이 나오죠 that were common in the sea 바다에서는 흔한 성분이고 그 흔한 성분에 including sodium sodium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그렇죠 네 이 세포를 진화를 시켰어 to reme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and that available implant 자 remedy 이게 사실 그냥 치료하다 이 정도의 의미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바로잡다 혹은 차이점이 그 difference라는 말이 나와있잖아요 차이라는 말이 나와있으니까 차이를 극복하다 혹은 차이를 교정하다 뭐 이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emedy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자 소금 자 소금 즉 나트륨의 필요 그들의 나트륨의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의 나트륨 필요는 자 바다에서 진화한 vertebrate 육상생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육상척추동물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육상척추동물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열이 되겠고 자 소디움 나트륨에 대한 이 육상척추동물의 필요성과 that available in plants 할 때 이 that은 뭐예요 여기서 가리키는 이 that은 뭔가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이 색도 썼고 저색도 썼고 그냥 노란색 할까요 그냥 that 이렇게 나와있죠 that available in plants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바로 그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뭐겠어 여기 나와있는 소디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디움이야 얘가 얘인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실은 실상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혹은 이거 사이와 이것과 그 다음에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나트륨 사이에 갭이 존재할 거 아니야 50배나 더 많다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herbivores 초식동물들은요 can eat 50 times more plants much earlier 식물을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그 식물들을 50 times 50배나 더 먹어요 then they otherwise need 야 그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쵸 필요로 했을 그치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했을 것보다 50배나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eliminate the excess 그것을 넘는 분에 대해서는 eliminate 제거를 합니다 그쵸 여기서 eliminate를 제거한다 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옆에 있는 해석처럼 배설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식물들을 50배나 더 많이 섭취를 하고요 먹고 원래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그쵸 여기서 they otherwise need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쵸 이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이 필요했을 양보다 50배나 더 많이 먹는다 그리고 eliminate the excess 나머지를 배설한다 라고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중간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otherwise 때문에 지금 해석이 약간 좀 애매해지거든 어려울 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리실 것 같아 자 그렇지 않았더라면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밑에 달려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달려있느냐면요 if you they don't want to remedy to differences 자 뭔가 이 차이를 극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구만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 바다로부터 진화해서 육지로 올라온 척추 동물들이 바다를 근거로 해서 나트륨을 포함한 바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전제로 진화를 해온 애가 육지로 올라오게 됨으로써 그쵸 이 소금 나트륨 양의 차이를 극복해야만 했는데 만약에 그걸 극복하지 않았었다면 극복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소금량만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극복하지 않아서 그냥 진화가 돼갖고 육상에 있는 나트륨 양하고 얼추 비슷해지도록 몸의 진화를 이뤄냈더라면 먹었을 양보다 50배나 더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알았죠 여기서 지금 엄청 헷갈려요 이 니드서부터 해갖고 그쵸 좀 헷갈리게 돼있는데 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한 극복이 그쵸 이 나트륨의 초과분에 대해서 육상생물이 육지에 맞춰서 진화를 하지 않고 자기의 몸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트륨 필요 성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그 디퍼런스 갭을 메우려고 많이 먹어져서 낀 거잖아요 이 아더와이즈가 가리키는 거는 만약에 그거를 극복하지 않고 그냥 맞춰서 적응을 해갖고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 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더라면 우리가 먹게 됐을 양보다 50배나 현재 하비버가 더 먹게 되고 있다 그러면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하냐 다 내보낸다 이거 그쵸 eliminate the excess 초과로 섭취한 것 다 내보낸다 자 또는 they can seek out other salts of sodium 나트륨의 공급원을 새로 찾아 다니게 되는 거죠 부족하니까 the salt taste receptor rewards the animal for doing the later 자 우리가 salt taste receptor는 짠맛 수용기 뭐 요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쵸 자 짠맛 수용기라고 하는 게 reverse 보상을 하는 거지 동물들에게 보상을 해 어떤 동물이냐면 for doing that later 자 예를 보시면 let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자라는 뜻이죠 그쵸 자 만약에 요렇게 썼다면 요거는 나중에 요런 표현이 되겠죠 나중에 뭐 요런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안 돼요 알았죠 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저 가운데 티가 두고 있는 letter 이걸 써야 돼 자 후자를 하는 행동 후자를 하는 동물들에게 보상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 후자를 하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냐면 seeking out salt 그쵸 소금을 찾아 헤매는 거지 소금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후자 이렇게 봐야 돼 in order to satisfy the great need 그들의 엄청난 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제 또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또 누구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지목했었던 거 있죠 척추동물 말하는 거 있지 바다에서 나와서 육상으로 진화를 한 다시 말해 바다에서 필요했었던 성분을 그대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을 먹어져되만 했었던 육상 척추동물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들의 엄청난 소금, 나트륨 수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찾아다녔었던 후자에게 보상을 준다 짠맛 수용기라는 게 바로 그렇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후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they can seek out their sources of sodium 할 때 이 레이럴이라고 하는 거 뭔가 다른 소스의 소디움을 찾아서 돌아다녔었던 요런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후자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아이고 여기 있는 요금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재밌는 내용이었고 사실 이래저래 뭐 얘가 누구고 쟤가 누구고 막 이러고 찾아보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내용 자체는 참 재밌고 네 읽어보면 한 내용이었어요 타고나는 맞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2번 봅시다 자 we might think 우리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that our gutting instinct 뭔가 이 gutting instinct인데 이 gut가 뭔가요 이게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gutting instinct를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직감이란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직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직감이라는 건 it's just an inner feeling 뭔가 이런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느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a secret interior voices 뭐 내면의 목소리 이런 것들로 그렇죠 뭔가 내적인 느낌 같은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but in fact 자 in fact 잘 봅시다 네 말씀드리지만 in fact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뒤쪽으로 하고 싶은 말이 배열이네요 사실 it is shaded by an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뭔가 visible 가시적인 무언가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여기도 지금 이미 체크가 돼 있듯이 이미 이렇게 체크가 돼 있듯이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그 위에 있는 our gutting instinct 요거죠 요거 이미 위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it to 진조가지고 뭐 이딴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형성이 되냐 하면은 무언가에 대한 어 가시적인 뭔가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야 자 such as 예를 들어 됐죠 facial expression 이나 그렇죠 얼굴 표정이나 or visual inconsistency 뭐 시각적 불일치 같은 것들이 so fleeting that often we are not aware that we noticed it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noticed it 알아차렸다라고 we are not even aware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대 근데 그게 often 종종인가 봐 자주 그런가 봐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어 예 요거를 조금만 다 정리를 해 봅시다 such as 예를 들어 그렇죠 facial expression 이라든가 visual inconsistency 뭔가 시각적 불일치라는 게 so fleeting 너무나 순간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아 뭔가 이상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이렇게 돼서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근데 저거 ing란 말이죠 ing 자 그래서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라고 네 인식을 못하는 시각적 불일치라든가 아니면 어 얼굴에 표정과 같은 것들을 그 예시로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무언가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직감적 본능이라는 게 나온다 라는 게 지금 이 1번 내용이겠죠 그래서 so fleeting 할 때 요 fleeting 잘 보세요 사실 fleeting 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보셔야 된다라기 보다는 fleeting 다음에 ing가 쓰여 있다는 걸 잘 한번 보십시오 fleeting 다음에 알았죠 fleeting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fleeting psychologist 그렇죠 자 심리학자들은요 now think of think of ASB 형태가 등장하겠지 think of ASB this 이 순간을 visible matching game이라고 간주한대요 생각합니다 요런 뜻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런 비주얼 매칭 게임 같은 것들은 요런 순간을 비주얼 매칭 게임이라고 명명을 한다는 건 시각적으로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빨라서 인지를 했다라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는 그러한 facial expression을 감지하거나 뭔가 시각적으로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이런 시각적 불일치 같은 것들 다시 말해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무언가 인식을 해갖고 직감이라는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이라는게 형성이 되려면 직감이라는게 형성이 되려면 우리가 가시적인 무언가 시각적인 무언가를 캐치를 해야만 되니까 직감과 가시적인 시각적인 무언가를 매칭 시키는 것을 비주얼 매칭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 1,2번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엔 이 말 한마디로 종합이 되는 거죠 비주얼 매칭 게임이라고 하는 이 비주얼 매칭 게임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펜 또 얇아졌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So a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혹은 바쁘거나 아니면 좀 tired 한 사람 피곤한 사람들이 Is more likely to result to this visual matching game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비주얼 매칭 게임에 의존을 할 확률이 높더라 의존을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시각적 비주얼 시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더라 자 우리가요 뭔가 이 직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비주얼 매칭 게임 우리가 뭔가 직감이라는 게 뭔가 비주얼 매칭 게임 같은 거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언급해서 놓고 지금 3번에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등장을 한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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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비주얼 매칭 게임에 의존을 하는 가능성이 높대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얘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을 거라고 자 when they see a situation 자 그러니까 이 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when they 할 때 그들이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어떤 특정 상황을 인지했을 때 they quickly match it to a sea of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바다에 그것을 매칭 시키는 거지 그쵸?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체크 한번 해봅시다 a situation 과 it이 같은 대상인 거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특정 상황을 인지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매치 시키는 데 재빨리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앞에 있는 어이구 그 앞에 있는 eat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래서 match it to a sea of past experience 과거 경험의 바다에 그것을 얼른 가서 매치를 시켜보는 거야 그럼 이 과거 경험의 바다라는 건 어디 있느냐 stored in a mental knowledge bank 자 stored 저장되어져 있는 거죠 mental knowledge bank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과거 경험의 바다에서 이거랑 매치 럴러눈을 시켜봐갖고 그리고 나서 then based on a match 이 매치에 근거를 해서 아까 매치 시켜봤다 그랬잖아 매치한 거에 근거로 해서 they assign meaning to the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정보에게 의미를 할당한다 부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좋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계속해서 한번 봐봅시다 the brain then sends the signal to the gut 그리고 난 다음에 뇌가 신호를 창자에 보내 컵만 찍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혹은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수많은 신경세포 다발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gut 창자 내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 내장이 수많은 신경세포를 갖고 있어 so 그러다 보니까 the so the visceral feeling that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그쵸 우리 그 뭐 뱃속에 그쵸 서 얻게 되는 그쵸 visceral 뭔가 이렇게 아주 본능적인 감정들 and butterflies that we feel 그쵸 우리가 느끼는 butterflies 이런 본능적인 감정들과 그 다음에 butterflies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 butterfly 가 그냥 나비 같은 건데 이게 그 어떤 뜻이냐 울렁울렁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울렁 have a butterfly have a butterfly have a butterfly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좀 울렁돼 뭐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이 butterfly 를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긴장감이라는 단어로 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본능적인 느낌과 and butterflies that we feel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긴장감 같은 것들 이 두 개니까 are a result of our cognitive processing system 우리 인지 시스템의 처리 체계의 결과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능적인 뭐 느낌 그 다음에 butterfly 긴장감 울렁거림 사실 긴장감이란 말보다 울렁거림이라는 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울렁거림 같은 것들이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왜 긴장하면 소하고 배 안 속이 안 좋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긴장했는데 배는 왜 아플까 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때문인 거지 우리가 뇌에서 뭔가 이런 긴장되는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경세포가 많이 있는 장으로 이 정보가 와락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butterfly 울렁울렁거림을 느끼게 되니까 장 운동이 되면서 배가 아프고 뭐 이런 식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인지 처리 과정 체계의 결과다 라고 하는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글쎄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3번 When it comes to climates in the interior areas of the continent 대륙의 이 안쪽 지역에서의 기후에 관한한 mountains plays a huge role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수분의 흐름을 stopping 막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답니다 산이요 자 when it comes to 뭐뭇에 관한 한 이런 뜻이죠 자 when it comes to 아주 유명한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세요 뭐뭇에 관한 한 A great example of this 이거의 아주 최고의 예가 Can be seen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형식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에 오형식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 오형식 수동태가 되면 그 부분을 해석을 안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물론 필요에 의하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일반화해서 말하는 애들은 여러분이 시험 때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정도까지만 의미를 두셔야 돼요 절대 그 이상으로 확장하시면 안 돼요 영어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일괄된 어떤 특정한 규칙과 법칙을 갖지 않습니다 알았죠 제가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하는 건 여러분이 빨리 정보를 얻으시고 그쵸 매 수업시간에 내가 하는 말 있잖아 영어 얼른 털고 다른 거 하세요 그쵸 뭐 무슨 영문학 이거 영어 영문학 어학 이런 거 뭐하러 전공하려고 그래 전공하지마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하고 싶은 거라면 어쩔 할 말이 없지만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시험 기간을 이렇게 피해서 좀 다른 공부를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요 이거 얼른 털고 넘어가셔서 취직하셔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러려면 글을 읽고 이 글이 상세히 무슨 의미를 갖고 문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 갖고 있는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글을 파악해서 문제 풀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덮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요것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I see a boy play the piano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요 한 소년을 봤는데 피아노 자 얘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 자 얘 수동태로 해보죠 어보이가 앞으로 올 거고요 is sin 이렇게 된 다음에 수동태에 관여하지 않은 playing the piano는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간혹 투부종사로 바꿔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취사선택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뭐 투플레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바꿔갖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O형식은 뭐예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치? 주어의 행동과 목적어의 행동이 별개야 주어는 그저 그걸 지켜보고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뭐 해주세요 하고 시키고 이게 다 안거지 실제 문장의 의미는 목적어와 그 목적어의 상태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한 소년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I see 난 그저 그걸 봤을 뿐이에요 혹은 그렇게 치고 있다는 걸 인지했을 뿐인 거야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보이를 맨 앞으로 끌고 와봐 보이는 플레이더 피아노 아닌가요 결국엔 피아노 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걸 그냥 나에 의해서 관찰이 되어졌었던 거 아닌가요 바이미가 엄청 중요하면 당연히 능동으로 썼겠죠 문장을 바이미가 중요하면 내가 관찰했다는 게 중요하면 능동으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문장을 수동태로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걸 봤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능동태로 쓰는 게 당연한 거야 수동태로 썼다는 건 관찰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요 어떤 소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근데 그걸 걔만 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본 사람이 있더라 정도의 의미만 뉘앙스만 풍기고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캐치를 해야 돼? 소년이 피아노를 치더라 이것만 캐치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5형식 수동태로 기껏 바꿨더니 얘는 무슨 의미가 돼요? 5형식 수동태를 바꿨더니 2형식 연결동사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요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의미는 얘네 둘이 다 갖는다고 그랬어요 B동사 M은 그저 연결동사로서 나와 학생을 연결해 주고 있을 뿐 얘네는 B동사가 무슨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여기서 똑같이 벌어졌죠 보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용도로 밖에 사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린 이거 빨리 재빨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애들이 나왔다 5형식을 수동태로 썼다 그렇다면 그 중간 단어는 과감히 생략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자 자 A great example of this 여기에 엄청난 예시가 하나 있는데 Is seen alo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서해안을 따라가 보면 있어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이 예시가 미국 서해안을 따라가다 있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바로 연결하고 넘어갑시다 자 Air moving from Pacific Ocean toward land 자 어 Pacific Ocean이니까 태평양에서부터 시작돼갖고 이동을 하고 있었던 어디로 이동하냐고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공기가 Has a great deal of moisture in it 당연히 여기엔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있겠죠 요게 이미 체크가 돼 있듯이 이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Air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 toward land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요렇게 연결을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When this human air 이 엄청나게 습한 공기가 moves across the land 육지를 가로 이동할 때 It encounters the coast range mountains 뭐예요? 어 코스트 레인지 이니까 이 코스트 산맥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As the air moves up and over the mountain 자 산이 요렇게 있을 터이니 그쵸? 산이 요렇게 있을 터이니 그쵸? 산이 요렇게 있을 터이니 요렇게 타고 불겠죠 바람이 자 요렇게 타고 넘으면서 It begins to cool 시원해져요 우리 산 올라가면 공기가 낮아지고 뭐 뭐예요? 뭐 기압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공기도 올라가면서 식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콤맛 찍고 외치 그리고 그것이 causes precipitation on the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 자 이게 이게 이 이 windward 그러니까 바람이 향하고 있는 바람 산 쪽에 이 바람이 향하고 있는 쪽에다가 precipitation 비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지리할 때 여러분 다 배우시지 않나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다가 비를 이렇게 뿌린다 자세한 건 과학 시간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나 다른 것도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설명은 과학 시간에 과학선생활 하나가 되셔서 여쭤보세요 아니면 지구과학 전문가 혹은 한국지리 전문가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 Once the air moves down the opposite side of the mountain 산에 산의 반대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called the leeward side 그렇죠 자 leeward side 라고 불리우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It has lost a great deal of moisture 많은 수분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이제 비를 잔뜩 뿌리고 내려오면서 바람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바람이 따뜻해져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나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아니지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요렇게 생겼죠 자 이쪽에 오브츠크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봄에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서쪽에는 비를 뿌리고 영동쪽에는 영서지방쪽에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게 만드는 거 우리 이거 높새바람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태백산맥이 이 동해안쪽으로 좀 깎아지는 듯하고 이쪽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비를 뿌린다 그리고 비를 뿌리고 다 이제 비를 뿌리고 나서 자기는 저거 해지니까 이제 넘어오면서 온도가 점점점점 상승해갖고 여기 더 붙죠 여기는 비가 오고 이 높새바람 이게 언제 쪽에 배운 건지 기억되지 않았나요? 난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터 배웠던 거 같기는 한데 자 그래서 뜻 아 여기 아니지 어디 어디 했냐? 우리 어디까지 읽었니? 여기다 The air continues to move and then hit the even higher Sierra Nevada mountain range Sierra Nevada 산맥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된다는 거야 계속 움직이면서 This second uplift 이게 또다시 uplift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번째 상승이 cause most of the remaining moisture to fall out of the air 산사면에다가 또다시 다시 비를 다 뿌리게 만들겠죠 자 cause 투부정사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남아 있었던 수분의 대부분도 이 공기 중에서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야 So By the time when it reaches the leeward side of the Sierra 시에라 바운틴에 이렇게 바람이 내려가는 쪽에 도달하게 되면 그쵸? The air is extremely dry 공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되죠 This result is that much of the state of Nevada is a desert desert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네바다주의 대부분이 사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바다주에 있는 아주 윤만한 사막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스트 레인지를 지나고 네바다 시에라를 지나고 요렇게 오면서 이쪽에서부터는 dry한 공기만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사막화가 되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부터 이 글의 내용은 뭐라고 해볼 수 있겠어요? Play a huge role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자, 모이스처 수분의 흐름을 막는 산맥의 커다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빈칸에 적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뭐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고 여러분 그 뭐냐 이게 33번 문제 빈칸 넣는 건데 빈칸 넣는 것도 요 정도 수준이면 맞추셔야 됩니다 알았죠? 요 정도 수준이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자, 역시 내용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울만한 내용이 있진 않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5번 봅시다 자, 조금만 참읍시다 한 7, 8분 안에 끝낼게요 There is a pervasive idea 뭔가 이렇게 만연에 있는 아이디오들이 있다는 거야 In Western Culture 서구문화권에는 이렇게 만연에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서 지금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말들하고 연결해서 쓰는 게 바로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되십니다 알았죠? Pervasive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게 essentially rational 필연적으로 이성적이고 skillfully sorting facts from fiction 자, 허구로부터 사실을 sorting 구분하는데 skillfully 능숙해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 arriving at timeless truths about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쵸? 타임을 쓰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트루스 진실 진리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진리에 도달한다 라는 거야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래요? 현원 애들이요 그치? 인간은 기본적으로 왜 이성적이지? 필연적으로 이성적이면 비이성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쵸? 어.. 지들끼리만 이렇게 믿나봐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성적이라서 허구로부터 사실을 구분해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이게 널리 퍼져있대 자 permissive 만연한 이 단어 잘 봐주십시오 널리 퍼져있더라 이거야 자 this line of thinking 이런식의 사고는 holds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human flows the rules of logic 논리의 규칙을 따른대 인간이 calculate the probability 가능성을 계산하고 정확하게 그것도 and make decision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뭐야? are perfectly informed by available information 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들에 의해서 informed 그쵸? 판단된 여기서는 사실 판단된이라고 봅시다 그냥 판단된 어떠한 결정 같은 것들을 내린대 아우.. 이러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follow라는 단어가 나와있구요 calculate라는 단어가 나와있구요 and make라는 단어가 나와있고 요게 인간이 하는 세가지 인간이 하는 주된 특성으로 지금 돼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따르고 계산하고 만들어 이렇게 돼있고 자 that 어쩌고저쩌고 information이 여기있는 decision을 수식하도록 돼있는데 that are 뭐 굳이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요거 생략 가능해요 학교 시험이라면 충분히 생략한 채로 될 것 같아요 decisions about the world perfectly informed by unavailable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실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옆에 있듯이 all available information 이렇게 해도 되고 all information available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이건 사과 없습니다 어떻게 쓰셔도 자 오 그렇대 그렇대 그쵸 conversely 반대로 failures 실패 실패 어떤 실패냐면 to make effective and well informed decision 자 뭔가 효과적이고 아주 정보가 잘 갖춰진 어 대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패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내리는 데 실패하는 건 are often attributed to 뭐 때문이냐 하면 fail of human reasoning 인간의 사고 실패 이성적 사고의 실패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resulting saying 어 쉽게 말해서요 resulting from psychological disorder or cognitive biases 뭔가 인지적인 편견이라든가 그쵸? 심리적인 장애로부터 resulting 야기가 된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쵸?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뭔가 잘 성립하며 인간은 원래 이렇게 뭐 롤도 잘 만들고 로직도 잘 만들고 뭐 가능성도 완벽하게 계산하고 결정도 잘 내리고 이러는데 반대로 반대로 뭔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했다면 그쵸? 이건 죄다 인간의 이성의 실패로 봤다는 거죠 합리화 이성화 작용의 실패로 봤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떤 실패냐 하면서 이 실패가 어디서 기인했느냐가 resulting from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resulting 아이고 resulting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from difficult 아 result from 이렇게 돼있죠? 두개 잘 봐주십시오 알았죠? 맨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from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는 들어간 거고 그래서 result from from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 이게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등장을 하는 거지 자 in this picture 이러한 상황에서 whether we succeed or failure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는 turns out 뭐뭐로 드러나느냐 to be a matter of whether individual humans are rational and intelligence 개별 인간이 이성적이냐 아니면 이성적이고 지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지적인지 여부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냅두면 진리에 도달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하는 건 이성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고 실패하면은 얘 뭔가 이성화작용을 잘못했어 뭔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는 순전히 뭐 때문으로 본다는 거야 개별 인간이 얼마나 지적이고 이성적이냐 의 문제로 판명이 돼 버린다는 거죠 자와 our availability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결단을 합리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능력은 has more to do with our social interactions than our individual psychology 우리 심리보다는 사회관계작용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되죠 내용상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장을 지금 딱 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가 인디 지금 위에 내용하고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부 개인적인 문제야 그랬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사회문제야 라고 나와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봐봐 문장이 끝날 때 거의 끝나가는 순간까지도 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 문제로 치부했었는데 실패 성공과 실패를 갑자기 얼마 안 남겨놓고 아무런 논지 전개 없이 사회적 탓으로 돌린다고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한 개의 문장 사이에 이렇게 논지를 확 뒤집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안되겠죠 이런 문장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재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아 그런데 앞뒤 내용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상태죠 따라서 얘는 불필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and so 그러니까 if we want to achieve a better outcome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면 truer beliefs 됐죠? better decisions 이거 그냥 딱히 그냥 더 진실된 믿음과 더 나은 결정 같은 뭔가 더 나은 인데 내 말씀이지만 얘 지금 딱 보니까 양쪽 콤 양쪽 하이퍼 짓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이어서 지워버리면 돼요 자 뭔가 아웃컴이 더 나은 아웃컴을 얻기를 원한다면 we need to focus on improving individual human reasoning 개별 인간의 사고, 합리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더라 라는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초반에 했었던 거에 비하면 훨씬 내용도 어렵지 않고 자 간단 간단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보시고 이해 안되시는 건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줍시다 잘 확인하시고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 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알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